설마 김치찌개 막 이런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설마 이불과 배경이 아니겠지? 설마 이불과 야 누가 이불이야 배경이를 먹어? 설마 막 소고기 묵고 막 이런거 말하지? 설마 된장찌개 아니지? 설마 야식도 된장찌개처럼 소고기 묵고 시키진 않겠지 설마 인사드려? 너 뭐가 보여? 안 보여? 우리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 있는게 보여? 이게 뭐에요 혹시? 런쥔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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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희 민망한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와볼래? 야 지금 초보신데 좀 시간쎄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제 말이야 혹시 버리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좋아 뒷결 좀 한번 읽어볼까요? 통열대에 있는데요 맞아요 기성이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지금 나 오늘 고마워. 승희 형. 혼자 왔어요? 어. 혼자 없어요? 혼자 없어요? 혼자 없어요? 내가 샤이 먹스테시랑 네 시력이랑 바꿔줄게. 달달한 것만 볼 수 있도록. 준다 했는데? 맥주야. 너 춤이나 잘 춰. 넌 랩이나 잘해. 이거 아니냐? 잠시만. 넌 랩이나 잘해. 넌 춤이나 잘 춰. 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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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가르치는 데 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역시 황병입니다. 입사가 언제. 아 저 말씀 중독밖에 안 나. 저도 아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니까. 가능할 정도로 아주 청결하다. 깨끗한 스웨이. 스웨이 스펠링이 뭐예요? S.W.H. C.U. ㅇ. A. A. 이 친구들 따라가려는 거로 좋아해요. 얼른. 얼른 따라오세요. 이거 믿느냐? 소인 거 쉬웁니다. 미안합니다. 닝나. 아 네 안녕하세요. 해당하신 분이 있더라고요. 원래는 이게 할인가 해가지고 54만 원이 있는데 이제 할인가 끝나고 20만 원이 되었습니다. 일단 1만 원을 더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왜죠? 그거는 저희 사장님과 말씀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혹시 사장님 통화 왜 또 하는지. 그 악덕.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죠? 해시태그. 해시태그. 해시태그에 한국어로 보셨어요? 해시태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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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단 현지 씨. 한 말씀해 주시죠. 한. 한 말씀해 주셨어요. 한 말씀해 주셨어요. 그렇군요.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. 이거 참 영광이로군요. 물짱이. 물짱이. 공격. 도두버스. 부위 countryside. 역시 황혜진 넣어주신 건 좋은 형태긴 해요, 이런데? 이렇게 넣어봐 제 편에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은 스테이 해보 지민집 나 발로 한번 찰게 슝 슝 셀라 인생 카드 그냥 골라봐 에이 도전필까 이건 네가 해야되는 직수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잘 정해주실 수 없잖아 손주는 건 우리한테 맞을 거야? 아니요 다 아시겠으면 전 아이엔 에입니다. 아이엠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저 못 키우겠습니다. 난 못 하고 있다 이 거네 한국 apart 느는 랩이나 잘해 나는 춤이다 сор해 형 지금 현진민 춤을 먹었지 1대 왔어요... 천천히 84 Berners 잘해서... 내가 가지 따라할 수 없겠지 중국과 덥uto 왜 그리가 왜 나가? 아... 한입 먹어보세요 Cry confаго Ambassador 매워요, 밥이...? 뜨거워 황에서는 가끔 백폭으로 사람들을 때리기는 하지만 괜찮 같은데? 괜찮아생겼죠? 랑이 뽑.. 코멘트는, 노코멘트는 말이다. 노코멘트는 대부분 없었단다. 두 사이는 어떤 사이죠? 부부사이, 아 부부사이 가지고. 여보. 미안, 자기야. 내가 여기서 말했네. 엮여가지고. 엮이다 마지막에. 널 가만히 둘 수 없는 거. 진짜 가만히 못 뜨는 거야. 코리브레프에 내 이름 나와줘. And if you wonder if I like boobs, I do. 아! 그 다음에 하는 것은? 림스. 아닙니다. 물로 헹구는 것입니다. 아닌데요? 전 샴푸가 버릴 리스 구비다 바르는데요. 아 그래요?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너무 편했던 시선으로 받아봤네요. 귀여워. 가만히. 눈 내가 봐. 야 우리 왜 깍지 기운이냐? 이어설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야. 아 콘서트가 뭐요? 아 내일 할 거. 나 내일 밤매로 가야 돼. 밤매로. 왜 매는 거지? 도움까지 올게. 카놀라유. 올리브. I love you. 아 누가 쓴 건지 모르는 글씨 대비가서. 어디서 커피 여셨구나? 과장님이 있어. 약간 현대 미술 같지 않았어?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. 맞아. I feel like I'm dead. 뭐하는 애들이요? 저희 그 스트레이 키즈라고. 뭐지? 아 옛날에 많이 했지 내가. 어? 스트릿 파이트만 한가? 할피에 조속된 스트레이 키즈라는 팀이에요. 이 파트요? 아 제 생각에는 역시나 Hey you wanna come in? 하고 나서 저의 파트가. 저도 그 하니 파트 다음에 제 파트가. 얘네 둘이 생각하기엔 뭐가 다른 것 같아? 아 미안. Excuse me? 너랑 나랑 닮은 거? 눈 두개 코 하나 입 하나. 너 걸 보고 내가 희망을 얻었어. 응. 무슨 뜻이야? 저의 엉덩이였습니다. 아티스트의 혼을 불사지른다. 네 이게. 뭐야. 뭐야? 아, 진짜 눈빛. 눈이 안 있어서 그래요. 아니, 당신이 안 있어서 그래요. 너 진짜 우리 진짜 여기야. 자기야! 여보! 너 나와! 밖에서 진짜 끝장을 봐! 이래요?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? 다시 돌려줄 거야. 오야! 돌아보세요! 이 영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